오늘의 증권사 키워드입니다. 성장이고요. 현대차의 유한타 증권 리포트가 나왔죠. 어제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요.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의 기록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유한타 증권은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놨는데요.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했고요. 하반기부터는 상당한 수준까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또 분석을 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의 유한타 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하반기부터는 괜찮을 거다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오늘 자산 1% 하락세 사실 계속해서 사거래를 연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주가분 시장이 안 좋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사실 지금 하락 같은 경우는 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가 얼마나 공급 부족이 빠르게 해소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작년 말을 기준으로 피크아웃은 좀 해결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지만 판매 절대적인 판매 대수가 좀 줄어든 게 좀 되게 아쉬운 거죠. 사실 이제 지금 차량을 뽑으려고 한다면 주문을 하고 굉장히 오랜 기간 기다려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반도체 공급적인 부분들에서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상반기까지는 좀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상반기까지에 대한 그런 공급 부족이 좀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 판매 대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지속이 될 것이고 하반기에 이제 얼마나 그 속도를 내주느냐에 따라서 전망 자체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만 판매 대수가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에서 좋아졌다라는 거는 지금 수요가 없어서 사실 차량을 판매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공급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공급이 늘어나게 됐을 때 절대 판매 대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상승을 했다라면 공급 부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실적적인 부분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일단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진다라는 점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섹터에서 부담을 주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또 이제 신차 부분에서는 SUV 차량이 굉장히 좋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잘 나갑니다.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지속적인 수요가 나타나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도 이런 수요에 굉장히 좀 견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이런 전환이죠. 관련된 부분에서 시장을 얼마나 좀 선도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판매 대수 자체는 줄었지만 그래도 좀 주요 지역에서의 판매량은 상당 부분 좋은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했을 때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된 섹터 자체도 사실 한번 대세적인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거의 1년 넘게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주들의 업황 자체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반도체와 더불어서 자동차 조선 이런 좀 대형주 위주의 시장이 또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평가에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부가 산업에 대한 고부가 제품에 대한 이런 매출 비중들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조가 얼마나 유지가 될 수 있는지도 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된 부분에서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치로서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유지가 되는지만 좀 잘 체크를 해보셔도 앞으로의 흐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OEM에 대한 이런 이제 수요가 얼마 정도 회복이 되는지 그리고 이제 곧 미국장에서도 이제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실적들이 발표가 나올 건데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자동차도 추가적인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업황 자체를 좀 차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오늘은 증권가 리포트에서 현대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다소 하얀 리포트가 좀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진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주가 자체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좀 저평가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가져봐가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